문 열어라! 교수장! 스프링클러가 너무 많네? 설마 저기 걸리나? 땅굴이? 땅굴 안 걸린다. 땅굴 안 걸렸어. 땅굴은 무사해요. 땅굴은 무사합니다. 여러분 땅굴은 무사합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 심리학자 안 죽이면 안 걸린다고? 아까 왜 걸렸지? 근데? 이제 영혼이 안 걸릴걸요? 심리학자가 없으니까? 그래서 땅굴이 걸리지 않았어. 땅굴이 걸리지 않았어. 이제 됐다. 이제 끝났다. 저장합시다. 네. 잠자기. 저장합시다. DB 007 바나베님. 바나나베님. 별풍선 50개 감사드려요. 혜린님. 고맙습니다. 아 담배 피워서 걸린거구나. 혜린님 고마워요. 혜린님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혜린님. 제작자 너 이제 끝났다. 당신은 끝났습니다.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지 문 열어주세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숨길 수 있는 곳이 다른데 어딨지 저장했어요 저장했다 라이트를 파밍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 침대에 서로 안 맞 brag 도망간다 도움보는 중 도움보는 중 2. 2. 2. 3. 3. 4. 4. 5. 5. 5. 5. 5. 6. 6. 6. 6. 7. 7. 8. 8. 스프링쿨러를 먼저 없앱시다 스프링쿨러를 스프링쿨러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도움보는 중 레인저 좋아 너 아주 좋다 굿 굿 굿 너 아주 좋아 니가 대신 해줘야 될 일이 있어 그렇지 레인저 이 친구가 하면 괜찮겠죠 이 친구가 조금 더 깊어 마사지 이럴수 존중 큰일이 욕 영원 작은 ע브 통일이 전달이 지금 반응 뱅뱅 여기가 불이 제일 잘받을 소재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 죄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아유 아유 이 알라시님 부처님 하느님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이거 불이 이쪽에 잘 붙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벽뿌린다 벽뿌린다 야 하지마 야 하지마 임마 야 하지마 임마 야 어디서 이 자식이 이게 야 물뿌리지마 임마 야 물뿌리지마 야잇 야잇 물 뿌리지마 이거 어디 내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건데 지금 야 물 물 뿌리지마 야 물 야 물 물 하지마 야 하지마 도망가 야잇 야 하지마 어우 됐어 됐어 어 어 조심조심 개조심 벽에 불안 힝힝힝힝힝 ead 드디어 다음 납을 만든 Vision 지금 화면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vote ipad ram 랩땅 벗고벗고벗고 벗고벗고벗고 벗고벗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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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아, 원래 소방차 오면 차가 막히는구나. 와, 오, 나이스! 오, 오, 부숴어! 부숴어! 지그지그지그! 아, 야 부숴어! 아, 야, 부숴어! 사이치했어! 사이치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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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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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앜 하아악. 허허, 허허. 야, 이걸넘. 저 쩔. 주먹으로, 주먹으로 그냥 피존 잡혔다. 피존 왜 잡혔지? 갑자기 피존 왜 잡혔지? 어... 어... 대박, 하났어요. 어, 그냥 뭐 뚫고 지나갔네. 아, 괜히 고생했네. 아... 이... 이 감옥은 저에게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. 네. 제작자분이 많이 놀라셨겠네요. 아,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. 제작자분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제가 워낙... 탈업 전문가기 때문에 오늘 또 완벽하게... 제작자 허무하다. 그쵸? 저기를 저렇게 직선거리로 놔주시면 저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뚫고 가면 되니까 초코벌로구리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싸그라이님과 와요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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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, 뭐야. 아, 실수했어, 얘. 아, 실수했어, 실수. 반항하지요, 반항하지. 반항하지. 주llä 고맙습니다. 구현 자신있다고 하던 그런 첸첸이라는 이 감옥을 제가 또 아주 쉽게 탈출해 보였네요. 고맙습니다. 바나베님 100개 고맙습니다. 남순혜리님 100개 고맙고요. 퍼플파이어님 고맙습니다. 타타타님 고맙고요. 물소님 유빈이 바보님 담대님 고맙습니다. 자... 언제든지 또 이렇게 또 완벽한 감옥을 만들면 그 대신 꼭 있어야 될 건물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. 없으면 안돼요. 심리학자 사무실이라든지 면회실이라든지 그런게 없이 그냥 뭐 단순하게 감옥만 딱 만들어 놓고 탈출해봐라. 이거는 말이 안되죠. 네. 아우 재밌었습니다. 새해 첫 해로 컴플리트! 이야... 완벽했습니다. 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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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